준비했어요. 또 우리 협성대 학생 여러분들과 방방 뛰어놀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뛰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같이 즐기 준비 됐습니까? 내 목소리보다 좀 작은데요. 우리 오른쪽부터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저기 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지점에도 많이 계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신가봐요. 자 우리 오른쪽만 다같이 즐기 준비 됐습니까? 살짝 남순이 누르면 왼쪽만 기대해볼까요? 자 우리 왼쪽! 왼쪽 신나게 즐기 준비 됐습니까? 나는 도통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저기 죄송한데 한 번만 뭐라고 그러시는지 궁금해요. 아 지금 친구 이름? 아니 자기 이름을 어필했어요. 자기 이름 이봐 여러분들도 다 몰랐죠? 다들 아 나한테 뭐라고 하나 했네. 별거 아니구나. 표적이 안물안공이라는 정도예요. 자 그러면 마지막 가운데 안 했구나. 가운데 아쉽죠. 자 가운데 즐기 준비 됐어요! 이 분위기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수 주세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